아니 니가 짚고싶은거 찍어라 이게 아프다 아까 아프다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여기가 그 말이 나가면 또 밖에서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니까 내 아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또 나 계속 전달되면서 이상한 말이 전달되는 거라 지가 여기 다 봉사활동하라고 해서 도르는 게 아니구 책임이 있죠 내가 말해서 밖에서 이상한 말이 도는데 나는 내 아는 사람한테 말했고 밖에서 돌아서 나는 모르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쁜 이야기로 밖에 놀잖아요 왜 나쁜 이야기로 밖에 놀잖아요 뭐가 한건지 없어요 아줌마 책임이 다르잖아요 말해 내 안주인한테 하나님 공사자분들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런 말이 뭐냐고 그 말이 또 다른데 정해져 있어요 아기들이 어쨌든 말 안하셔야죠 그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저는 그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본인이 전화하고 있는데 이 소리 밖에 안UR 시민가?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. 내가 이야기 하는 말인데? 배고치고els 내가 이야기는 거 아니죠? 그렇게 쪼 Brendo 밖에 나와가지고 말이 커져가지고 말이 더 생각 안 되고 이상한 말이 돌잖아요. 왜 그런 생각이 들나네? 저는 안 되는 무슨 말이야! 이게 Woolgaria 아닙니까? 밖에서 말을 해가지고 말이 다르게 전달가니까 내가 맞는 움직이기 때문에 진단을 했지. 그땐 아무것도 못하겠고 지금. 알겠습니다. 귀엽게 들어왔어요. 여기 온 사람들과 소울 온 사람들이지 다른 생각하면 온 사람 없었어요? 예 알겠습니다. 아이고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